이브와의 셔츠 쇼윈도우에 비친 내 멋은 밤에 들어 예 감이 좋은 걸 Now girl I'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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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원하는 나를 No 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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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림 없이 표정을 또 하나하나 We are gentlemen 감아 감아 눈을 감아 바로 오늘 밤에 너의 향기를 따라 네 두을 맴돌다 난 다행팀에 빠져들 먼저 왼쪽으로 봐주세요 이제 가운데로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Guys, these are the kings of K-pop right here Hello everyone, we are SuperJURIO 우리의 슈퍼주이 So what is your guys outfit concepts for this red carpet event? 오늘의 의상 컨셉이 뭐예요? 오늘의 의상 컨셉이 뭐예요? 오늘의 의상 컨셉은 우리 미국에 있는 엘프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담은 그런 의상 컨셉입니다 So he said to come see the American fans they wore outfits that would give you guys butterflies in your stomach I think it worked 그래서 요즘에 그 로시앤토 나왔잖아요 K-pop 그룹 최초로 라틴 빌보드 랭킹 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감은 뭐였어요? 저희가 남미 투어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저희 로시앤토가 라틴 빌보드 차트에 랭크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기뻤고요 저희가 13일을 첫 진입을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더욱 더 좋은 성과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 said they were super happy to find out that they made it on the Latin charts and he hopes to bring more happiness to all of you guys again soon 여기 미국에서 좋아하는 팝송이 있으세요? 팝송 있으세요? 좋아하는 팝송 자 좋아하는 팝송으로 예성씨가 한 곡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시앤토 로시앤토 저기 그 영어로 된 아메리칸 팝송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 shadow 진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했나요?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팬 여러분들이 함성 질러주시고 기다리는 그 모습 때문에 떨림보다는 빨리 만나고 싶은 설렘이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ils this long and he said instead of being nervous it's more that he's excited and he's super happy to come meet the fans so it's more like he wants to get up there as fast as possible or how do we want to ask you how do you speak Korean very well i live in Korea you live in Korea oh that's why so we're gonna read a fan letter right now 지금 사람에게 썼던 편지를 읽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 시원씨가? 오늘의 아레나 투어는 한국에서 와우 그래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은혁씨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은혁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은혁씨가 질문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라 저는 오늘 저희가 의상을 블랙으로 입었기 때문에 블랙수트라는 노래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블랙수트 블랙수트 블랙수트는 그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백숙 블랙수트 5,6,7,8 네 마음을 안 돼 블랙수트 서울의 빛난 나의 루즈 멋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저희 의상에 의상여행을 해보며 오늘 콘서트에 만나요 마지막 인사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가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쁘신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말 행복합니다. 3년 동안 뉴욕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즐거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바이바이! See you! You guys are perfect tonight! Super Junior is not only the kings of K-pop but also the kings of fanservice, look at that! Alright,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to the Red Carpet event and we will see you at the concert tonight!